멈출 수 없어 지금 시험주잖아요 그게 가능하냐? 띠기지말라 스테체가 실력을 통해서 나선을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스바라 스텝 스텝, 스텝, 스텝 그래서 이 출력을 통해서 원, 두, 트, 위를 활벽으로 동주기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의 생각도 있었어요 바라바라바라바바 바라바라 세, 사나, 바라바바바 중요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핸드니프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패턴을 마무리 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는 catch 7, 8. 1, 2, 3, 4, 똑같아요. 맨 2, 3, 5, 6, 3, 4, ganz los tristes. 서클로 끝낼 수 있고 여기서 손을 맞추게 되면 빵빵빵빵빵 5,6,7,8 손을 맞추게 되면 두 개가서 스윙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인 복진이 스윙클러스 3번에 서클러스 2번으로 나와서 빵빵빵빵 호 하 호 하 빵빵빵빵 마지막에 마무리는 빵빵빵빵빵 서클로 마무리하는 기본적인 느낌이었고요. 또 우리 샌드아웃처럼 공작이 있었죠? 샌드아웃에서 락스텝 빵빵빵빵빵빵빵빵 보내주는 락스텝이었고요. 락스텝 트리플 트리플 다시 한번 락스텝 트리플 트리플 샌드아웃이라는 공작이 있었어요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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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